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오늘 힐링을 하러 왔습니다 자 계곡에 왔어요 와 물 진짜 맑아요 와 여러분들 진짜 물이 와 엄청나게 맑습니다 이야 자 오늘 제가 계곡에 온 이유는 우리 곤충하모니 알바 친구들이랑 힐링을 하러 왔는데요 자 오늘 여기 와서 뜰째 채집도 해볼거고 그 다음에 라면이랑 삼겹살도 싸웠거든요 그것도 먹으면서 오늘 쉬려고 합니다 자 겸사겸사 계곡에 왔기 때문에 채집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뜰째 채집을 할겁니다 어우 어어어 미끄러워 미끄러워 어우 미끄러워 물소리도 좋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에 야 여러분들 오 그래도 제법 잘 만들었는데 오 이렇게 해서 떡밥 넣고 쌈장 넣고 둘 중에 한 번은 한 번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같이 온 친구들이 만든 통발인데요 이거는 저 때 제가 미끼를 제가 매기 잡겠다고 했던 미끼를 썼고 떡밥이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할게요 물이 좀 잔잔한 곳에다가 하하 이걸 진짜 만들었는데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자 지금 친구들 어디서 잡을지 지금 탐색 중입니다 오 뜬다 뜬다 돌멩이로 하나 눌러놔야겠구나 이야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냐 왜 이상한거 있어 한자리 유충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처음봐 날도래 아니야? 날도래인가? 우와 이거 뭐지? 야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이거 봐봐 엄청 큰데? 그러니까요 이거 반딧불이 애벌레 애벌레 물방개불이 아니야? 아닌거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와 되게 독특한 경기였다 풀어줍시다 만졌을 때 쏠까봐 못 만지겠어 아 진짜? 이거 나중에 구발시켜보세요 한번 오 어디있었어? 여기 나무 붙어있었어요 오 야 이거 한번 찾아보자 이거 가져가 근데 죽은것도 있을거에요 뭔데요? 누에나방 고치래 여기도있다 아 진짜? 네 오 봐봐 오 봐봐 오 저기도 있네 아 뭐 들어있는데요? 아 저기도 있잖아 요거 아니야? 아 이건 나무늬이구나 어떻게 알아? 이게 안쪽이 다 들어있어요 어 아 넌 본적 있어? 네 박근식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이 친구가 바로 투군좀 합니다 제 수제자인데 오 다양한 지식을 알고 있네요 저희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저 장화 싣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친구는 산탈라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 다녀오세요 하하하하 열정이 대단한 친구입니다 저러다가 이제 뭐 몰리고 오겠죠? 조심해야될텐데 야 조심해라 조심해 네 어 와 근데 여기 오 요거 뭐냐 아 아까 아까 그거 그건가? 잠자리 이게 잠자리 그거구나 어 잠자리 같긴 해 여기도 있는데 어 아 아 돌 커 물이 맑아서 다 보여 가재는 이런데 오우 목이야 뭐야 우와 조용한데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안 보이죠 자 자 낙엽을 빼봅시다 낙엽 안에 뭐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 오늘 힐링하러 왔는데 뭐라도 잡긴 잡아야 뿌듯할 것 같아요 야 나와라 가재 나와라 나와라 가재 뱀잠자리 수채는 이렇게 막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아 아 아 야 한 마리만 잡자 맥이 한 마리만 잡자 얘들아 안 들려? 안 들려? 안 들려? 안 들려 진짜 들리지 않네 준다야 최대 잔아 오오 한다 한다 들자 들자 그냥 빨리 들어야 돼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와 대박이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? 방금 빻는다 자 아까 통발했던 건데 통발은 걷어낼게요 자 자 역시나 역시나 우리 물고기님들이 없어요 하하 좋아 왜? 거라니야 죽었니? 왜 저기 있지? 아 쳐다보고 있네 여기 이렇게 해서 보여요 그니까 여기 고라니가 왜 저기 있지? 도망간다 야 도망간다 쟤 좀 새끼 아니냐? 네 새끼같은데 어 나 올라갔다 아 쟤 어디 아픈거 아니야? 야 몸이 아파 보이는데 내 생각에 이 친구 지금 어디 아픈거 같아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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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유충 오 넓적인가? 넓적 아니면 톱사 같은데? 네 색깔이 넓적이나 톱사 색깔이 넓적이나 톱사 뭐 저기 올이 있다 나갔다 호남 다 먹었다고 여기가 난다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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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요 도로 먹어보고 넣어요 그래 비록 잡은 건 없지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선 라면 끓이고 넘친다 넘친다 아 아 수프 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싱거워 냄새가 난 두 개 반이에요 두 개 반 아니야 세 개 넣어야 돼 아 야 개미야 개미 올라왔어 자 이제 이거 빼고 이거 올리자 고기 굽자 이제 바닥에 내려놔 좋았어 그냥 바닥에 내려놔 오케이 오케이 어 바닥에 내려놔 거기 내려놔 이거지 여기다가 조금만 이따 올리자 자 이제 고기 한번 올려볼까 야 게임은 원래 돈 안질러 크아 소리가 나는구만 여러분들 제가 생으로 사왔습니다 생으로 야 야 이거 손으로 손으로 할까 귀찮네 감성 왜 좋아 크아 이거죠 여러분들 이제 계곡 와가지고 여긴 계곡은 아니지만 취사할 수 있는 곳에 왔는데 캠핑장이거든요 이런데 와가지고 이제 고기 구워먹고 집에 가고 그러면 기분 좋죠 비록 지금 땅에 앉아서 먹긴 하는데 좋습니다 고기는 구우면서 먹자 고기는 구우면서 먹자 각 redo 야 야 음 음~~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여기 아래가 되게 빡지야돼 이거 와 연기 오진다 이거 갈랐다고 신경을 보고 응? 연기는 안나 국물 어때요? 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? 역시 한 점 해야겠다 얘들아 먹어 이거 이거인거 같은데? 먹자 먹자 음 맛있다 어 근데 여러분 이거 쑥 같은데 이거 바로 뜯어서 먹는 각입니까 이거? 가위바위보해서 이거 쑥 먹게 할래? 아니 저도 몰라요 음 음 음 흙냄새나 잡힌거 먹으면 안돼요 아 그래? 응 나 탄다 아 따가 따가 준호 화상깃는다 도와줘 하하하 반바지 입어서 응 좀 아쉬운게 여기 챙겨온게 없어서 김치랑 약간 밥이 있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아 홍빵이요? 어 김치랑 밥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거 짐 들고 가기 물수제비 합시다 아 근데 나 안해도 안 들고 가잖아 형인데 아 없어? 그런거 없어? 어떻게 할까 막내야 형 참여 할까? 공평하게 하죠 알았습니다 가위가위 뽀 가위가위 뽀 가위가위 뽀 가위가위 뽀 가위가위 뽀 가위가위 뽀 아 내 마지막 아 내 뺀 먼저인가? 네 아 내 뺀 먼저 할게 그러면 알았어 오케이 야 우선은 돌멩이 골랐습니다 아 돌멩이 골라서 아 나 진짜 연습 한 번만 딱 해보고 하면 안되냐? 나 진짜 할 줄 몰라 아 괜히 손이 부는 것 같은데? 자 연습 안하고 할거지? 하고 할거야? 아 이거 납작한걸로 해야 되잖아 맞지? 오 여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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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야 딱 하나만 할거지? 네 아 저희도 그럼 연습 있는거죠? 아 연습할거야? 연습하면 일단 연습한번 자 나 이거 얇은거 골랐다 나 진짜 오진거 골랐어 연습할거야? 연습한번씩 하자 그래? 그럼 아무거나 주워서 한번 해보자 수맵 손목 수맵 자 누구 했어? 나 연습한다 야 이거 징조 안좋은데? 야 좋았어 한다 어 두개 두개가 안전빵이야 자 여러분 저 두개 있습니다 두개 자 다음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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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곤좋아 자 몇개 하나 봅시다 한개 난 아니야 자 그러면 누구야 187 187 갑니다 자 이 친구 뭐야 하는거야 바로? 오 자세 좋아 야 나 되게 잘했다 두개 제가 두개만 하는거 아니잖아요 나 두개야 어 나 잘했어 와 나 진짜 장난 아니네 자 과연 뭐야 와 두개 두개 야 야 두개가 1등이냐? 와 여튼 너네 둘중에 한명 해야돼 3,4,2점 마지막 4위 187 오 두개 야 두개면 1등이지 장주가 여기서 세개 하나요? 자 꼴등은 이거 드세요 다 드세요 대박 아 이것도 들어야지 어? 손가락에 껴주세요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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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도와줄거에요 자 아 이거 좀 껴서 줘 대박이다 손가락 하나에 껴줄까? 두개 껴줄까? 야 여기 음료수 두개 들어있어 하나에? 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게 놀고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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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